2년 가까이를 끌어온 LG와 SK의 배터리 갈등 최종전이 임박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양측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어느 쪽이든 한 곳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시작된 LG와 SK의 배터리 갈등.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인 LG화학배터리사업부는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LG와 SK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폐소 예비 판결을 내리면서 LG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ITC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ITC가 예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LG의 승소를 확정하면 SK의 미국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ITC가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 지시 또는 절충안을 내리면 양측은 책임 소재를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SK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지만 소송 장기화로 LG와 SK 모두 막대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양측은 지금까지 소송 비용으로만 1,000억 원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C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LG와 SK는 지난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 규모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하는 등 합의에 대한 여론이 조성된 데다 판결 내용이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조만간 합의가 그 물살을 탈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